지난 24일 중국 동부저장성 퉁샹시의 한 교차로입니다. 도로에는 차들이 주행하고 있고 한 트럭이 지나가려 합니다. 오른쪽에는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고 형광색 옷을 입은 경찰이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는데요. 트럭이 움직이는 동시에 오토바이 한 대가 직진하려고 합니다. 오토바이 운전자는 트럭이 우회전할 것을 예상 못했는지 너무 놀라 가만히 서 있는데요. 트럭 운전자는 사각지대에 놓인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했고 멈춰있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대로 깔려버립니다. 이를 발견한 교통경찰은 달려가며 멈춰요 소리치기 시작하고 트럭을 향해 재빠르게 손을 흔들며 멈춰달라는 신호를 보내는데요. 뛰어오는 경찰을 본 트럭 운전자는 차량을 멈추었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.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 차체는 트럭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후 경찰은 트럭이 조금만 더 늦게 멈췄으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대형 트럭에는 항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요. 이 사각지대는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형 트럭을 운전할 때나 그 옆을 지나갈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